모어 뮤직비디오 모어 뮤직비디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의 얘기인 더 박스 타이틀 중의 한 곡인 모어 뮤비 촬영 현장입니다 억도 씬입니다 재밌네요 뭐 현장에서 좀 맞추는 것도 많고 대충 예상했던 부분이라서 재밌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원하는 느낌이기는 해요 네 컷 컷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차라리 모자 쓰는 거든요 그것도 과하려나? 너무 웃긴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감독님 뭐가 나오세요? 중축 아 그래요? 무겁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감독님 뭐가 나오세요 중축 아 그래요? 무겁냐 다 좋은데 너무 무겁지 다 좋은데 너무 무겁지 아까보다는 머리가 좀 더 안 보이긴 한데 더듬이가 괜찮나? 오우 예스 오우 예스 오우 예스 아이디어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오우 오우 형 오우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오우 예스 오우 예 오우 예 오우 예 저희 마네킹 챌린지인데 병실에서 방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사무실으로 갔는데 마네킹 챌린지 아 이런 것도 조무이지 마이 뭐 청주 슬롱 프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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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 이때? 네, 여기 우리 일회가 뜨니까 아, 그럼 그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안 가고 오케이, 오케이 하, 한 번만 갖다 바가거든요 네, 한 번만 가져갈게요 아, TV... 편의점 TV 만들어자! 이제 예쁘게 써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게 해요 우리 X-ray, 열 카메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X-ray로 넘어갈게요 네! 들어가! 저 화이팅을 해야겠다 네! 저 어디로 가나요? 원해, 스타드! 와, 이거 엑스레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게 있구나, 신기하다. 저는 아무래도 엑스레이 촬영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촬영이고 저 또한 어떤 그림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 어,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뮤비 콘티를 받았을 때 가장 좀 고호했던 부분이 엑스레이 부분이었고 네, 컷!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오케이 하고 끝낼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네일 뵐게요, 아우 아우! 와, 뮤직비디오 첫날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뭔가 이 방마다 각각의 씬들이 있어가지고 그 씬을 촬영을 했고요. 사실 이 방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거기 뭐다 보니까 좀 다양한 장소의 공간을 보여주면 좋겠다. 거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의미도 담겨 있고요. 그래서 사실 방들을 좀 표현을 하는데 많이 신경을 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도 굉장히 좀 에너지감 있게 그리고 어쩌면 컨셉츄얼하게 하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방들이 상자 속에 짜여진 그런 방이에요. 그래서 아까 촬영을 했던 상자 그 상자 안에 이 방의 구조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 구조가 되어 있는 게 뮤직비디오 마지막에 나오는 네, 그런 장면까지 오늘 첫날 찍었습니다. 너무 과찬이시고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칭찬을 했네요.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저는 물 만난 물고기 비트가 필요해요. 비트 외에 서핑을 합니다만요. 다양한 그림이 많은 모어 뮤비 많이 기대해주시고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2회차에서 봅시다. 뱀!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촬영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방 중에 하나인 범죄연장 씬이고요. 굉장히 뭐하고 그리고 뭔가 좀 강렬한 씬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모호의 메인 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밴드 군데랑 같이 액팅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어, 사실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모기 일단은 모고 치는데 아, 아직까지 아프네요. 잘 안 깨죠, 어떻게 해요? 모기 치시는지 한 번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빡! 아, 제가 그냥 이렇게 대고 침대요? 네. 레디 액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마워요. 정답 한 개 넣어. 다음 씬이 뭐죠? 어서. 어서. 아, 오케이x2 아, 저도 멈춰 있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멈춰 있다가? 어떻게 멈춰 있지? 야, 너 어떻게 하냐, 너? 어? 어? 보러 왔죠. 아, 진짜로? 야, 깜짝 놀랐다, 야. 지금 멤버. 비, 비. 안녕하세요. 수고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장을, 변장을 열심히 했어요. 야, 고맙다. 야, 맞아가지고. 네? 변장을 열심히 했어요. 아, 한 번 내가 지켜볼게요.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걸 잘 어울려요? 두 명만 준비되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멋있다 블레이베크 보고 문제 없으면 어떻게 할게요? 그니까 나 깜짝 놀랐어 아니요 웬일로 귀걸이 예쁘고 했어 나 여기 귀걸이 좀 하던데? 아 진짜? 너밖에 없다 태영아 나도 저기서 마네킹이나 안다? 필요하면 말이야 난 바로 거기서 저기서 마네킹 할 수 있어 까비 한 번 해? 마이크 한 번 할까? 비스무리하게 약간 의상 하나 이거 괜찮아? 내가 마스크 벗어야 될 텐데 아 이거 뭐 이렇게 생활로 하는 거 있어 저쪽 뒤에서 비스무리하게 그냥 숨겨 있으면 될 거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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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네킹 전해라 네 바로 할 건데? 바로 할 거 같은데 팬들은? 진짜 바로 할 거 같은데? 이게 플레이닝이네 그쵸? 작고니까 그쵸? 쿵크? 끝! 에너지가 충전되지 마 어 야 태영아 어디에 가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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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주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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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는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사무실에서 모든 직원분들을 무시를 하는 그런 역할인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이 연출상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왔어요 아 충분히 손이 안들어가네 예예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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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찌면 안고 자꾸 이 곳이 써도 we can move make your mind make your right but I'm like every sign 이긴 나의 손에 봐 삼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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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덩여가 해보여 제 테이블 틀어본다 돌려서 미쳐가기 시작 네! 여기다 비울게요 네 네 나머지는 벽이 잡혔을 때 없이 지는 거예요 부자 쓴 걸 리프 하지 말까요? 어.. 네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뭔가 를 안 하고 그냥 이미지로만 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게요 네.. 액션!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가볼까요? 아하하! 조석이 형! 반갑습니다 굿! 전 좋네요 촬영 종료하겠습니다 나이스! 반갑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오.. 뮤비 촬영이 끝났습니다 자.. 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뭔가 계획부터 과정까지 굉장히 뭔가 되게 스펙타클 했었는데 그리고 또 촬영도 그렇고 아.. 막 끝내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네.. 사실 아까 앞서 말했듯이 뭔가 모든 컨셉이다 컨셉 부분부터 시작해서 뮤비를 어떻게 찍으면 좋을지 여러가지 구상들과 이런 부분들을 멋진 감독님과 이렇게 또 조율을 해가지고 잘 한번 만들어 본 그런 지금 결과 분들인데 모르겠어요 사실 편집이 돼 봐야 알 것 같고 근데 과정은 너무너무 재밌었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시도들도 해봤던 그런 장면들과 그런 컨셉들도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보시는 분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쩌면 좀 되게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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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기획을 하고 촬영을 했고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대 많이 하셨어요 조용한 아멘